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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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의 밤이 내리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마저 창밖을 보기 바빠서 창밖을 보기 바빠서 말이 없는 기상들만 종점까지 가겠지만 할 말이 남은 사람들 각자의 정류장에서 우는 얼굴로 눈을 눈빛으로 잠을 바라보다가 곧 집으로 돌아가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흐리며 불바 되짖는 사람들 사람들 각자의 길로 각자의 정류장에서 흐리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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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을 바라보다가 꽃이 불어 돌아가네 흐리며 아멘